지금 시작한 무게로 뭐야 이거? 뭐야? 어 뭐야? 뭐야 이거 잠깐만 어? 뭐야? 야 뭐한데? 이거라 이 사람 들어와 아낀다 뭐야 이거? DDS WIN 뭐야? 어? 잠깐만 나와봐 어 나와봐 나와봐 뭐야 이거? 뭐야 뭐야? 나와봐 나와봐! 뭐야 이거? 헐 와 이거 뭐야? 와 미사일 뭐... 어 이거 여기까지 이거 한번 보셨나요? 이거는 제가 따로 찍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희가 이기라고 DS 찬란한 따라따란 딴딴 잠시만 잠시만 한 개 어디 갔어? 나는! 짜줘! 코치는 짜줘! 코치는 짜줘! 이게 어떻게 된 거냐? 이건 뭐야? 이거 인터뷰할 때 쓰라고! 와 이거 DS 적혀있네 이거 인터뷰할 때 쓰라고 느낌있다 이거 야 써봐! 아 이거 나는 괜찮아 이거 이건 너 아 이거 아니... 야 이거 뭐야 이거? 와 이거 많다 뭐가 다 꺼내보자 이거 와 장난 아니야 잠깐만 이건 뭐지? 또! 공기펄스 우와! 편지? 보급품인데 보급품? 잠시만 이거 왜 대게야? 아 코치는 짜증나니까 이거 왜 대게야 이거? 제거 드릴게요 아 그래 오케이 우와 진짜 감동이다 이거 자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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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스포로타까 내꺼 일단은 여기까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 팬톡방 팬클럽 회장님 키미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스포로타 와 야 여기 긴장치돼있네 저는 저런거 다 필요없고 이게 너무 감동이네요 다 필요없다니요 다 필요없다 그럼 제가 가질게요 제가 가질게요 아냐 아냐 님들 건드시면 제가 현실이 계속 갑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독자 5천명 축하해요 아직 5천명 안됐는데 일단 될 거라고 이건 아니야 그럴 일 없어 미사일로 삼행시 할게요 미친실력 사랑해요 미사일 1등은 디스 느낌이 나 여기 잔치라고 적혀져있거든 아니 이게 뭘 잔치에요 복귀라 엄청나지 이거 잔치라고 적혀져있네 일단은 와 이거 제가 대박이다 제가 울음이 없어서 감동 같은 게 잘 없어서 야 울잠인데 일단 감동은 했는데 와 이거 다 다른 사람들이 적은 거네 어 일단 제가 다 읽을 수 우와 이거 도이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이거 봐 와 뭐야 아니 이거 왜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와 이게 진짜 감동이다 진짜 감동이다 레전 회오리인데 레전 회오리 와 이거를 제가 지금 영상에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거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영상 끝나고 따로 혼자 읽어볼게요 야 왜 울어 여기서 제일 짧은 사람 너무 성동이잖아요 제일 짧은 사람 찾았다 제일 짧은 사람 울지마 니사님 배그하시는 거 진짜 멋져요 넌 넌 넌 추바 내 똥밥 추바 장난이고 디에스 우승야목바치리 아 진짜 진짜 이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아니라 키미님 이것도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이어폰이 고장 났는데 바로 여기 건담 씨께서 바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옥톤 G9이 저희가 네 명 다 쓰거든요 근데 원래 단종 돼서 저희 건 고장 났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 버전 나왔다 해서 바로 보내줬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꼭 인터뷰할 때 쓰기로 하죠 저희 어떻게 생각하시죠? 저희 좋아하세요 네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하나 둘 셋 하면 디에스 윈 한번 외치시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디에스 윈 메시우드 지구 택 Cuba 스택 Cuba 스택 Cuba 스택 Cuba 대구 스택 Cuba 스택 Cuba 스택 Cub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전... 안녕! 와! 어머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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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산 게이밍 선수들과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4명 선수 모두에게 인터뷰를 진행합니다. 문 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. 대기하면서 게임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. 앞으로도 좋은...